이 무슨 소리야, 축제. 네, 축제. 성명대학교 축제. 학생들에게는 축제지만 다섯 숟가락에게는 뜻밖의 복병. 축제 보러 사람들이 다 갔으면 어떡하죠? 오르막길의 정점에서 걱정을 안고 다시 내리막길로 향한다. 레나는 지금 학교 안 가지? 학교 아침에 다녀왔어요. 오전 수업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프로그램적으로 제일 많이 그런 데는 프로그램은? 가요무대? 가요무대가 뭐예요? 진짜. 진짜 모르는 거야. 가요무대가 뭐예요? 가요무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지. 아, 진짜요? 좋아하는 노래, 음악 프로. 좋아하는 음악 프로요? 가요무대죠. 야, 이 재치. 번뜩번뜩하네. 형, 원래 성한이가. 지금 가요계 박보검. 그렇죠. 아니, 가요계 박보검은 아니고. 안테나 내에서 이제 서로 기분 좋다고. 유희열 선배님은 안테나 다니엘 해니시고요. 네. 다니엘 해니. 다니엘. 네, 다니엘 해니시고요. 정재형 선배님은 이제 보다길이 줘요. 보다길이 줘요. 보다길이 줘요. 어떻게 좀 이렇게? 짝퉁이에요, 사갑다. 보다길이 줘. 서로 기분 좋다고 이게 뭐 보검아 이러면. 아, 일본의 그 어댁이들쇼 배우. 예영이 형이. 허둥아. 이 식당이 1999년도에. 1995년도? 8년? 가서 물어보자. 오자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개씩 좀 차려왔어요. 여기가 지금 부동산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떨어질 때 바닥에 1998년으로 돼 있기도 하고. 95년. 95년이지? 95년. 95년도부터 이 어묵집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 아래에서 하다가. 네. 길로 올라오고요. 두 분 관계는? 딸이. 아, 네. 어쩐지. 우리 한두 분 씨 프로그램 아세요? 저 A척자예요. 아, 네. 아, 네. 저 정성아 씨. 네, 네. 정성아 씨. B1A4. 아, 산드림. 산드림. 이름 알고 있어요. 산드림. 여기는 공원에 소녀들이 놀러 갔어요. 공원소녀. 레나. 너무 예쁘세요. 네, 레나. TV보다 되게 친절하시네요. 아, 진짜요? 카메라가 있잖아요. 야, 오늘 딱 하면서. 한 번 친절했는데. 그걸 보셨다. 오늘 진짜 화내면서.